이진호 프로님 만나 뵙고 나서 투자의 재미를 보고 있어요. VIP 플랜은 3억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큰 수익을 올리고 싶어서 VIP 플랜으로 진행을 했는데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9억으로 마감했네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랑 시너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카페 창업을 시작으로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재혜입니다. 저는 카페를 몇 개 운영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5천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마이너스 50% 정도 나오더라고요. 보통 사업이라는 게 수익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니까 투자 수익으로 어느 정도 밑받침이 되어주면 좀 더 사업장이 안정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시작을 했던 건데 무조건 시작하기만 하면 수익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안일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투자 소득이 사업 소득을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이준호 프로님이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완전히 VIP 플랜으로 진행을 했는데 2주 만에 3억이 9억으로 불어났습니다. 기본적으로 3억부터 시작할 수 있어서 정말 VIP라는 플랜 이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VIP 플랜답게 수익률도 상당하고요. 무엇보다 시드머니가 크다 보니까 프로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신답니다. 아무래도 후불 정산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익이 나야 프로님에게도 수익이 돌아가는 만큼 한 배를 타고 간다는 느낌이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실제로 수익이 나고 나면 수익금의 10%를 수수료로 나중에 지불을 하게 됩니다. 2주 동안 수익금액만 6억인데 기쁜 마음으로 10% 정산해 드렸죠. 수익이 나자마자 가족이랑 지인들에게 추천하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 이미 지난주부터 같이 투자하고 있고 이미 수익률이 높기도 해서 플랜 마감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만큼 직접 눈으로 수익률을 보니까 주변 지인들에게도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저처럼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당장 사업이 번창해도 사업이라는 게 언제 하락세를 탈지 모르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분들께 너무 사업에 매달리시는 것도 좋지만 언제든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게끔 이진호 프로님의 VIP 플랜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